올 abge절할 줄 알아요 그람 받는 경BC 직수 그래드 파이널 대휘원 오늘 마지막 매치 6 truths 매치 에란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 정도 기용하면 저는 팀적으로 확실히 place Henry Howard 아래 그런 순간들이 충분히 한번쯤 that one 거기다 지금 후반부에 근데 장비윤은 너덜너덜해줬을 땐 한 방이 엄청 커요 어깨만 걸려도 터지잖아요 위치가 들키면 끝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장비를 다른 박스를 통해서 제대로 백업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게 되면 SR이 큰 힘을 받죠 그런 그 변수들 이제 마지막 판단 여기서 타파 안에는 들지만 마지막 교전에서 실패하면서 치킨을 놓친 팀들이 굉장히 아쉽죠 치킨 결정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나의 패기가 이게 어디가 집안에 GX린 이런 단계에서 빌려 아이고 승용 시술 후 예선 위원이 예측과 정반대로 들어갔어요 저는 턱 밑에서 살짝 지켜보고 견제구를 넣을 줄 알았는데 GX가 아예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이것을 뒤에 박스 쪽에서 숨겨가지고 소리 안 흘렸거든요 너무 욕심낸게 아닌가 저도 욕심낸게 아닌가 싶어요 라이딩샵 잘하는 팀이거든요 지금은 라이딩샵보다 무조건 들어가서 먼저 위치를 잡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스피어 위험한데요? 하는데요? 오히려 기블린 스포츠가 안쌌어요 원래 못참는 팀인데 지금 이함택이 못참아요 그렇죠 일단 저지대 선택 그렇죠 두 대를 좀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논반 라인도 우측에 비어있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함택이 있어서요 빈팀이 없는데 차가워 그리고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내리고 하나 잡아내고 누워있었는데 이재이가 그래도 살려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아 이 위치 지금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스루탄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끝이거든요 이재이 스루탄 아 이거 너무 많아요 아 이건 뭐 살아가기 힘들죠 네 아 이거 스페널 선수에 걸리면서 앞뒤로 플릭스 무너졌습니다 네 236 여기 이엠택 그 위에는 다나와 젠지가 있고 바스타랑 타고 다음 위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다먼기야 입장에서는 236을 막아내고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 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기블리 스포츠가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다머너스 선수 지금 외롭게 여기 지금 남아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 매드클랜 쫓겨나가는 그런 입장이 됐죠 아 오늘 SR 선수의 SR이 계속 터지는데요 자 분위기 본인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다른 팀들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이런 걸 그리핀 입장에서는 에란겔에서의 파괴력 넘치는 교전 한 마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교전을 통해서 뚫어내면서 길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리핀 고지대를 먹게 되면 그나마 할 수 있는 플레이는 저지대에 뚫어가는 산기승 먹어가면서 돌아나가면서 본인들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어요 진실적으로는 연막이 펼쳐져 있고 그리핀 선수들 자 뚫고 가면서 여기서 활로를 찾을 수 있나요 그 옆에서는 젠지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먼기야 어디든 가야 되거든요 차 두 대 어렵습니다 기블리가 다 지켜보고 있고요 동반 라인에 멈춰서 버티는 루트밖에 없어요 바로 걸렸어요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넥시다발적으로 2퍼 챙기는 상황 아! 네 픽셀 빠르게 내려오면서 디락스 원이 양각 잡고 잡았어요 이거 안 되겠는데요 그리핀 젠지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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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읽었어요 오! 잘 읽었어요 오! 연막 뿌려놓고 있는 상황이고 피오 쪽으로 달려드는 아수라 피오 살리자 살리고 초밥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음 서클 보고 이동하기에는 좀 늦어요 베로니카 세븐의 진입 자체를 알았다면 수로 쪽으로 들어가서 버티는 방법도 있거든요 지금 기블리가 GX 쪽으로 들어가는데 참았죠? 와 시동 끄고 가고 있어요 시동 끄고 근데 이 손에는 들려요 부딪치는 소리는 들리기 때문에 인지를 했죠 중간에 왔다 고구리 있죠 자 이거 동쪽 기준으로 기블리 뒤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판단을 한 겁니다 이쪽에서 계속 주고받는 기줄로가 올라왔었거든요 라이딩으로 연막 쪽으로 들어가서 몰아스트로탄이 있어요 까놓고 나와라 나오면 그때 잡겠다 제대로 들어간 거 아닌가요? 들어가요 바로 앞에 와! 지뢰가 됐네요 에이티와 이엠텍 싸움이 주요한 거 같습니다 어 여기 누워있네 바로 지나갔어요 이거 아마 기블리가 오오오오 바로 앞에 있어요 자 앞에 쪘다 아 팀 사이에서 근데 정리가 좀 됐고 두 명 살릴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한 번 더 버틸 수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쵸 난이도가 있다는 말은 이런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던져주고요 바로 위험한 대! 바로 위험한 대! 야 이거 내려가는 그 위치에 절묘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도 헤일이 반대편 등선에서의 기절 로고 하나 더! 야! 헤일! 아 근데 맥 조라가 가요 맥 조라가 그 위치에 알죠 끝나겠는데요 아아 자 잡아내면서 규현 규현 내려가시면 싸우지도 못하고 자 수류탄 하나만 내리게 냈습니다 오우! 끌어냈어요 에이티에이 이거 아래 쪽으로 밀만 두 팀 모두가 괴롭히고 있으나 오른쪽으로 오우! 오토로 랜서준에서 오우! 파트 파트! 맥 조라! 오시킹! 이 센터 칼들은 하나씩 재고를 해주고 있고 다나완 역시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어요 못 들어오게 된 이 위치 좋은 위치를 선점했고 타스도 쪽에 에더 선수가 들어간다고 한들 에이티에이가 면을 쓰면서 오게 된다면 못 버티거든요 아 힘들네요 자 형님 못 들어오죠 와 사실상 여기 있는 건물들이 전부 다 벙커가 돼서요 아니 그리고 메드클런의 레시 선수가 보행고 프렌스 들이받는 걸 기절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와 이거 설마 마무리되나요? 하지만 여기 승부수죠 와! 아니 설마! 히트앤런이 예술이에요 지금 ATA 그렇죠 다 이겨요 지금요 반대편 등선에 있는 람부 그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와 여기까지 AWM으로! 뭐 눈이 몇 개인가요? 저도 다 보고 있어요 지금 한 방안만 걸리고 9킬째 매 경기마다 10킬 이상을 기록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오 이렇게 총소리내는 것도 본인에게 위기일 수 있고 레이러슈! 레이러슈! 토톱 그냥 파웨이 안에서 와요 아 안돼 안돼 AT의 기세가 그냥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아니 기볼리도 싸움 잘하는 팀이거든요 싸움하면 뺄 수가 없는 팀이죠 남쪽 통일했죠 하수도 쪽으로 내려오는 서클이다 이거 못 버팁니다 다른 팀들 못 버텨요 그렇죠 위쪽으로 가느냐 아래쪽으로 가느냐 아래쪽으로 가면 아래쪽으로 가면 아래로 가면 우리 위로 가나요 아래로 가면 AT! 자 기회가 지금 왔습니다 위에 있는 팀들은 여기서 많이 벗어나야 되거든요 싸움이 시작됐어요 자 이게 젠지가 차량 관리가 되어 있다면 그 차를 타고 나갈 수는 있는데 베로니카 세븐을 빠르게 정리하고 차량을 재정비해서 뒤쪽 밀바 쪽으로 질러가는 그 루트 기억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차량 바퀴 무조건 치켜야 됩니다 네 토시 하나 그게 승부순을 알고 있다 보니까 베로니카 세븐 정리하러 가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해야 돼서 지금 속도를 내는 겁니다 토시 늦으면 어차피 다나마 아이스포츠가 또 그쪽을 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타이밍 보고 아 그런데 토시 아아아아아아아아 트레이드가 안 됐어요 와아아아아 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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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는 너무 큰데요 참 명중이면 잃었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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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와 다나와 자 들어가서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나와 아이스포츠가 그냥 4대4 교전 준비하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젠지 처리해줄게 AT에 딱 기다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다나와 아이스포츠가 쓸 수 있는 차량 상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천력 유지하면서 이겨야 되거든요 네 어쨌든 돌아 나갈 수 있는 루트 자체가 열려있긴 하지만 자리 자체가 워낙 유리해요 AT에가 그렇죠 이거 이 치킨 내면 진짜 난리하며 56킬이에요 벌써 그렇죠 그리고 사실 AT에 하면 사실 미라마였었거든요 음 그 내일로 이어지는 이 흐름상 만약에 여기서 치킨이 나오고 50명 남아있는 킬 60킬을 지금 찍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기억하는 거죠 피오 네 자 승리의 근육이 기억하는 루트긴 한데 자 그때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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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킬 자 여기서 하나라도 끌어내면 사실상 끝입니다 자 밀만 들어가는 저형적인 루트긴 한데 한 점지 쪽으로 가나요 돌아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나와이 스포츠 안 쏴요 자 처리해줘 AT 처리해줘 들어가 들어가 싸워라 그리고 동시에 본인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나와이 스포츠 야 이러면은 야각 구도하였어요 야각 구도하였어요 자 자 판단 자체 훌륭합니다 이 두팀 모두가 자 그런데 에어 싸고 있었거든요 A.K. 근데 막강한데요 와아 스페로우 네 지금 제대로 들어갑니다 스페로우 수루타 조심해야죠 완벽해요 지금 AT는 이 옆 후력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 언덕 넘어오는 그 구도를 스페로우 선수가 봐줄 수 있어요 와아 레이리 와아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스페로우 샷 들어옵니다 이곳까지 끌어내면 와 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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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치상꿈치기에요 야각이죠 와아 와아 어 근데 윤종이 아 근데 이렇다고 푸쉬를 못해요 푸쉬를 수루탄이 있어서 그걸로 마무리하면 서울 서울 자 이제는 진격해야죠 그렇죠 다나와의 서울 자 이 치킨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다나와의 스포츠 자 다시 한 번이 다나와의 스포츠 우승하기 위해서는 위너가 되기 위해서는 이 치킨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치킨이 필요한 에이티에이고 다나와의 이 기회를 이용해야죠 이럴때 맥조라의 AWM이 필요합니다 네 3대2입니다 숫적으로 지금 앞서 나오고 있어요 한방 맥조라의 AWM 터지나요 네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 몰라요 자 들어오는 거 위치 바꿔주고 자 던질 거 다 던져주고 레이닝 선수는 기절 중 자 살리고 아예 역습으로 본인이 찌르겠다 네 자 기다리나요 그냥 살리고 가자 본인이 찔러서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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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절 와아 샤도 오 לא 자 서울과 지금 에이스님 맥조라가 좀 남아있는 세원 자 렉클로 다시 살릴 수 있는 윤종의 위치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있어요 lä이닝 살려요 바로 앞에서 해방 xenног인색으로 다나와 E 스포츠 지켜주나요! 중심을 지켜주나요! 이 쪽은 레이닝이 있습니다. 서울이 무너지면 다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선호가 버텨주고 있고 살려주고 있고 3대선 싸움 계속 하자는 거예요! 정자기장의 주도권은 다나와 이 스포츠의 이익이 있어요. 서울이 버텨줍니다. 서울이 기둥이 단단한데 지금 총알이 없어요. 그렇죠! 탈툰 장밖에 없어요. 자 이제 초유적인 싸움을... 샤도우! 때려주고 힛을 내주고! 여기서 승리할 수 있나요? 마음발로 해결해야 된다! 마음발로! 한 탄창밖에 없습니다. 스르르 버렸어요. 그러면서 타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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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먼저 팀원들 보내주면서 민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이 싸움에서 보내주고 채우겠습니다. 서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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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다나와의 수동! 다나와의 수동! 서울! 자 이번에 지금 잡아납니다! 자 위치!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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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섀도우! 에이티에이! 에이티에이! 쉐도우가 이번에 해냈어요! 두번째 치킨! 남쪽에서 폭발적인 킬수를 올리고 4명까지 유지한 에이티에이였습니다. 오늘 에이티에이 교전력은 어떤 팀도 맞기 어려워 보일 만큼 강해 보였는데요. 62킬입니다. ATA가 이 치킨 62킬 정말 압도적인 킬수로 1위에 올라섰습니다 ATA의 MOM은 쉐도우 선수입니다 다나와 인스포츠 서울 선수의 엄청난 임파이팅에 사실 치킨을 목전에서 놓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쉐도우 선수의 침착한 에임과 샷이 치킨을 만들어냈습니다 2킬 359 데미지로 쉐도우 선수가 MOM으로 선정됐습니다 ATA가 지금 단독 1위로 오늘 첫날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MOM 매치 1위는 스타로드 선수는 기록하고 있고 2위는 PO입니다